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을 보려면 선생님들마다 잘 보시는 신점이 있는데 구독자가 그 선생님을 찾으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나요? 글쎄 그게 점은 난 두 가지라고 보는데 명리나 역학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신점이라고 하지 그 두 가지를 다 보는 사람들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두 가지를요? 신점도 중요하지만 0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부까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되어 있다면 금상첨마지 그런 곳을 찾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 좀 낫지 오로지 신점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들이 무당이나 박수무당이나 무당이나 보살들이 점 못 보는 사람들은 없어 다 점을 볼 줄 아니니까 무당인데 근데 거기에 공부까지 되어 있다면 금상첨마지 신점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신령님들이 미쩔고쩔 첫 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 거기에 이제 살을 넣고 빼는 걸 이제 무당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노하우를 갖다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공부까지 되어 있다면 명리도 갖췄다면 금상첨마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이 선생님들 찾으려고 하면 신점 알고 있단 말이야 신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신점은 다 갖고 계시겠지 무당들이라면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업회도 있을 수가 있어 나도 애동 제자가 있으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신점이 물론 때 안 묻고 신점이 가장 좋겠지 영점으로 보는 게 세월이 뭐 10년 세월 넘어가신 선생님들은 명리까지 이렇게 섭렵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찾기 힘들잖아요 글쎄 그것도 그 사례자의 복이니까 그날의 일진에 따라서 그날의 그 사례자의 운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도 그 사람이 복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기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거든 한 다섯 집을 돌아다녀봤대 근데 가는 데마다 얘기가 다 틀렸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답을 주기는 딱 한 가지 이 운세가 그날 사나운 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만나는 하다못해 일반인들도 그랬지만 우리네 같은 제자들도 좀 자기하고 대비가 안 맞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거지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런 분들 찾아가면 좋은데 반대되는 분들 찾아다니니까 뭐 답들이 다 틀릴 수가 있고 그중에 뭐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명리나 기도와 신점 영점도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 날에 그 사람의 사례자의 일찜도 중요하겠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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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